안녕하세요 선얀다 준비입니다 얘는 책 이거 되게요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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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읽기 이게 스케이트를 스케이튜 이 녀석은 마을에다가 kids loves to skate kids loves to skate and kids and rags 다시 읽어드릴게요. Kate, Kate, Kate. This is Kate. Kate loves to skate. Kate loves to skate and chase and race. 봐봐요. 얘는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해요. 얘는 스케이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찾기 놀이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스케이트 달리기도 좋아해요. Kate loves to skate from place to place. Where is Kate? Where is Kate? Where is Kate? She checked race. K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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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맥, 미, 봐봐요. This is Skate. Skate loves Skate. 봐봐요. 이쪽을 알려주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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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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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트 하는게 좋아했어요. 근데 갑자기. 기다려. 케이크. 이 이름 케이크. 아닌가. 그리더니. 어. 예. 이름이 착. 예. 여기 착. 갔어요. 그리더니. 케이크를 빼시는게 뭐에요. 아. 케이크를 들고 있어요. 케이크. 떡, cake 스케이크 먹, eat, eat, eat 떡 스케이크 떡, 떡, cake from Jack kick weight and skates sk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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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 사우스 6 foot and 6 okay say Jack from place to place okay what jack a the it with dog weight and And the gate. She. It. Get. And that. It. 이제 다 해봤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뭘 그릴까?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연수는 어? 정전이 없다. 정전이에요. 그대인 오리엔트는 이게 있죠. 이 송단증. 이거는 정전 안 돼요. 이렇게는 됐어. 잘 보이죠? 이제 전부 끝났다. 이제 끌게요. 네. 연수는 뭘 그릴까? 연수는 이 놀이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놀이터. 네.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잔치반. 네. 이렇게. 이렇게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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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펼쳐 펼쳐 펼쳐로 펼쳐 펼쳬 안정도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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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비비비비 이 산은 살살 타고 있다 너무 작다 졸라맨이 어떤 산은 그늘 위에 있다 얏 그늘 위에 군다 그 다음에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네, 잭 라는 마이너 얼마큼이나 있을게요. 전담은 8번이었습니다. 아, 귀지? 또 그려볼까 사람? 코인이 왔다. 코인이 더, 코인이 더. 어떤 일 살았고, 어떤 일 떨어졌다. 예를 들면 꽉. 네, 오늘 이만큼이나 이것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스케이트, 스케이트, 이라는 스토리 우리 이거 봤는데, 영어 스토리 이거 봤는데, 어디 세워주시나요? 기회만 다음부터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빠이. 안녕히 계세요.